자 이 이렇게 된 거 어 뭐야 이렇게 된 거 어 뭐야 이렇게 된 거 광수 오빠 어? 아 오빠라고 하는데? 이렇게 된 거 수 수 수요일 날 쉬는 어때요?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쟤니야 이건 아니야 잠깐만 이건 아니야 너 수요일 날 뭐 하는데? 제가 일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제가 일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아 아